와 대박 야 김규호 내가 그때 감자별이 꿈틀댄다 그랬잖아 그게 진짜였나 봐 여기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에이 그럼 이미 TV에 나왔겠지 바보야 TV에서는 그런 얘기 안해 왜? 알려주면 사람들이 패닉될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나사에서 감자별 외계인들하고 비밀 협상 중이란 얘기가 있어 이건 미국 대통령만 하는 초특급 비밀이야 미국 대통령만 안다면서 형은 어떻게 알아? 그거야 뭐 아무튼 나는 알아 내 옛날 천체만원경만 있으면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자세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게 그 천체만원경을 왜 깨먹어 하나 더 사달라고 쫄라와? 사줄 리가 없을걸? 안 그래도 그 망원경 때문에 형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엄마가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래 쫄라봐야겠다 사줄 리가 없다니까 엄마 나 세천체만원경 하나만 사줘 제임스 우리 형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 철이 없다고나 할까? 고맙지? 와서 행패 부렸는데 집까지 데려다주고 들어가 잘가 뭐 할거야? 어? 지금 들어가면 뭐 할거냐고 아무것도 안 할건데? 왜? 아무것도 안 할거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데려다줄까? 어 이러고 다니다가 동네에 소음 다 나겠네 걱정돼? 어 아니 어? 해공 왜그래? 달랑달랑하더니 결국 끊어졌네 멀린 못가겠다 이렇게 멀리 가도 돼? 어 야! 너 구를 넘어왔어 여기 서구쿠야 우리 정록으로 빨리 다시 돌아가 웃지마 웃으면 더 무거워 미안 나 내릴게 내려줘 아이씨 괜찮아 이거 있는데 뭘 또 사달래? 뭘? 아 이건 천체 망원경이 아니라서 자세히 안 보인단 말이야 천체 망원경은 네가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박살난 거 뭐 어쩌라고? 다시 사주면 다시 사주긴 뭘 사줘? 사줘봐 저 또 외계는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날 거면서 안된다니까 참 귀영이는 뭘 사달라는건데? 천체 망원경 사자마자 또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외계인이니 어쩌니 할거면서 그러게 쟤 왜이래? 남편이 마누라께 왔는데 뭐 잘못했어? 참 더구나 이렇게 예쁜 마누라인데? 당신이 너무 예쁘다는 말 남발한 경향이 있어 영혼이 없어 보여 영혼이 없긴 무슨 그런 우리 오늘 셋째 어때? 뭐? 지난번에 마음으로 더 실패했잖아 오늘 재도전 어때? 재도전? 어떻게 해야 사주지? 아직 포기 안했어? 그만 포기하지 포기라니 사나이는 포기란 말 김장할 때 말고 안 쓰는 거 몰라? 사나이가 김장을 왜 하는데? 아 그럼 되겠네 뭔지 모르지만 안 될걸? 나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 생일선물 미리 땡겨달라 그러면 어떨까? 안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지? 생일선물 미리 받겠다던데 뭐 내가 방금 안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좋았어 에헤 하지 말라니까 참 당신 아까 차 실례등 켜놓고 껐어 걱정만 엄마 아빠 아빠 그치마? 이 형 뭐 하지마 아유 아우 왜 침대가 좁나? 내가 몸부림 좀 심하게 해쳤어? 어 근데 넌 왜? 엄마 나 다음 달에 생일이잖아 그럼 그때 생일선물 사줄거잖아 그걸 미리 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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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남은게 왜 해놔? 엄마 아파 제임스 우리 형은 정말 어려도 너무 어리고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아아 진짜 놀랬네 눈치챈건 아니겠지? 눈치채면 어때?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는게 뭐 어때서 그래도 눈치 빠른 규호가 늦게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 괜찮아 우리 하던거랑 마저하자 아 됐어 오늘은 안되겠다 얼른 자 아 왜 아 얘들 캠핑을 다시 보내야되나 아 얘들 캠핑을 다시 보내야되나 쓰읍 바라빵 아